승재야,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내일. 내일, 내일. 엄마 생일이야, 엄마 생일.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뭐 해주고 싶어, 승재가? 꽃 사주고 싶지, 당연히. 꽃? 무슨 꽃? 장미꽃. 장미꽃? 몇 송이? 서른 송이. 서른 송이? 남자다. 저럴 때 또 이제 엄마들은 아들하고 연애하는 맛이 나요. 승재, 장미꽃 뭘로 살 거야? 나는. 아빠 지갑으로 사지. 야.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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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있어 봐. 승재가 엄마 상상 받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승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엄마 선물로 사줄까? 어떻게 돈을 벌어? 아빠가 인터넷으로 진짜 재밌는 거 발견했어. 만드는 것도 재밌어. 승재가 되게 좋아할 거야. 짜잔. 이런 걸로 뭐 하는 거지? 그걸로 뭐 하면 될까요? 우리는 가내수공업을 하는 거야 이제. 가내수공업을 하는 거야 이제. 네? 이게 힘들면 눈 날리는 것처럼 날리잖아. 이게 스노우 글로그야. 스노우 글로그. 그치 스노우 글로그. 우리가 이거 만들 거야. 이거를 만들어서 승재랑 아빠랑 같이 돈을 벌어보는 거야. 알았지? 뭐 붙이고 싶어? 여기다가 나무 하나랑 공룡 하나 붙이자. 아니 이거 있어. 이게 쓸 거 같지가 않은데. 해보자. 짜잔 안 해. 짜잔 안 해. 어? 나무는 원래 살아있잖아. 요거로 하자 요거로. 요거 받았지? 아빠도 여기 본드 붙일까? 여기다가? 응. 아빠는 여기 안 들어가지. 아빠 자켓 만들어서 붙이면 되지. 아빠 자켓 만들어서? 아빠 본드에 붙여서 어떻게 하려고? 팔러. 팔러. 너 아빠 팔면 안 심심하겠어? 엄마랑 있잖아. 아빠 얼마나 팔 건데? 2천원. 2천원에? 2천원에? 아빠를? 1만 2천원에. 1만 2천원에 있어. 승재 진짜 아빠 팔 거야 안 팔 거야? 응. 안 팔 거지? 응. 장난한 거지? 응 장난이야. 아까도 나한테 장난한 적 있잖아. 그래. 아빠는 승재를 절대 안 팔 거야. 세상을 다 준 데도 안 팔 거야. 승재는? 안 팔 거야. 안 팔 거야? 응. 공룡을 누가 천마리 준다면서 아빠 바꾸자고 하면. 이거 고민하는 거 자체로 끝났어요. 안 팔 거지? 응. 응. 물풀. 이거 3. 됐어. 승재야 아빠를 사랑하는 만큼 이제 승재가 너희가 아빠를 사랑하는 만큼. 네. 이제 공룡하고 얘네가 들어간다. 승재야. 들어간다. 승재야 이렇게 담궈봐. 드디어 완성을 했어.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지? 승재야 우리 이거 얼마에 팔까? 2,000원. 2,000원? 그래 2,000원. 이 할아버지. 1,000원에 있는 이 할아버지. 대게 2,000원. 어. 이게 5,000원이야. 이 사람이 누구야? 김사인당 아들이잖아. 어머나. 그렇지. 승재는 그냥 내년에 수능 봐도 될 것 같아. 아들. 그리고 만 원짜리. 태중대학. 그렇지. 전화. 그렇지. 전화 그랬지. 아니 안 되고 싶어요. 안 돼. 우리나라 대통령 되잖아. 그럼 난 대통령 하래요. 대통령 될 거야? 네. 그럼 승재가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대통령 할 거야? 응. 나는 대통령 할 거야. 될 거예요. 나 너무 시끄러워야 돼. 드디어 스노우볼을 완성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는데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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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늘 스노우볼 팔아서 엄마 손을 사게 됐잖아요. 됐어. 고고부자는 그럼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가자. 가자. 밀어. 밀어. 이거 장사하는 물건인데 잘 밀어야지. 강도깨비 야시장이야. 이게 뭐라고? 강도깨비 야시장. 여기서 우리가 오늘 장사할 거야. 한강 반포대교 아래 위치한 한밤의 예술시장.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 플리마켓부터 포드트럭 먹거리도 가득한 곳이죠. 고고부자의 장사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얼마를 확인했지? 2,000원. 그렇지. 2,000원이지? 자, 2,000원. 승재야 이거 우리 딱 걸면 이제 장사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어? 아까 안겼으니까 진짜 조금. 어? 못 당겼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승깨비 마켓. 장사 아시죠? 시작. 승재 가게 열었어요. 2,000원이에요. 승재 가게 열었어요. 왜, 왜 이게 반응이 안 좋지? 금방 팔릴 것 같은데. 이제는 문 열었으니까. 들렀다. 장미꽃. 서른송이. 서른송이. 공룡 사러 오세요. 오세요. 용하러 오세요. 훈련 indic. 지병이 해도 돼요? 그냥 기다리면pared 그래요? 아니요. 가격부터. 오, 형준 뭐야. 영업을 잘하네. 오, 번쩍번쩍하네.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인형 색깔만 좀 다른 거 같아. 인형 체 luggage 하나 골라 주세요. 예쁜 거로 골라 주세요. 펜다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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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많이 팔아. 네. 들어오세요. 계셨어요. 계셨어요. 이제 시작 끝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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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원. 2천 원. 몇 살이야? 아직 말 못하는 두 살이에요. 한 살이에요. 이거 팔아서 엄마나 업무 날 거예요. 잘 가지고 놀아. 안녕하십니까? 친구야. 또 와봐 둘째. 아이고. 떼 친구만. 또. 내가 만들었어. 언니가 몇 살이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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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누나의 빨간 거. 누나한테는 비어올리기 준비권 같아. 나이 때 맞겠으니까 추천해 주네. 언니 마음에 들어. 언니 마음에 들어. 그래. 마음에 들어? 한번댄대. 이야 잘한다. 세종대방. 그렇지. 세종대왕 줘서 누나 고마워. 세종대왕 나 제일 좋아하는 거. 세종대왕 제일 좋아해? 몇 살이야? 5살 친구야 승리야. 근데 총 크다. 뭐 그거 살 거야? 자. 자. 그냥 싸줄게 있어? 잠깐. 1,000돈 받아야지. 1,000돈 받아야지. 반 돈다운 밥상 주방가 된 게 어디 있어. 잠깐만. 오, 잘한다. 아빠는 뭐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양아 꺼낸다. 양아 꺼낸다. 양아 꺼낸다. 원식 게임 다해. 야. 아나 해줘. 그 다이노소아. 예, 그 다이노소아? 이거 다이노소아야. 예아? Can we buy it? 땡큐. Have a nice day. 땡큐. 야, 대단하다.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승재 장사수한 덕분에 거의 다 팔고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아빠, 나 음료수 먹고 싶어. 여기 시장 이용권이야. 이거로 살 수 있어. 갔다 와, 승재 거랑 아빠 거랑 사갖고 와. 그래, 아빠 물건 팔고 있을게. 네. 갔다 와. 아, 푸드트럭이구나. 엄청나게 하다. 푸드트럭이 참 컨셉이 다양하구나. 어휴, 리듬 타임. 아, 또 흥이 많잖아요, 승재가. 충만 같다, 지금. 아휴, 리듬 타임. 아휴, 리듬 타임. 대만 교원, 대만. 대만 교원, 대만 교원, 대만 교원, 대만 교원. 대만 교원이시는데 함 와주세요. 아휴, 이거로. 어휴, 레이요.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 아이, 아휴, 아휴. 아휴, 아뉴. 주세요. 땡큐. 아빠 승자가 다 왔어요. 일하다가 먹으니까 꿀맛이지. 맞아. 아빠 아트클로 팔았어? 승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 수영하세요. 순대야 아니냐? 몇 살이야? 공룡 좋아해? 다행히 했어요. 티라노. 아니면 파라살로블드 아리마프크공. 파라살로블드. 파라살로블드. 이거? 일사베스야. 일사베스야. 일사베스. 아 진짜 장사를 할 줄 아네. 너무 엄마 아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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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스크 썼어? 보자.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마스크 뭐야. 진짜 승재는 엄마가 알아보겠죠? 한 번에 알아보죠. 이거 뭐예요? 얼마예요? 아이고 엄마인데. 아이고 엄마인데. 아이고 엄마인데. 아닌데. 아닌데. 엄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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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가 하나 사도 돼? 얼마예요? 아니 엄만데 왜. 엄마. 엄마. 엄마가 엄마 너무 좋아하잖아. 아빠랑 있을 때가 너무 다르다. 저봐. 진짜? 아요. 아 옆에 계셨군요. 합성 아니죠? 우리 집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림이? 아줌마 하나 더 부터 사세요. 천 원 더 드릴게요. 그래요 마지막 떨이로 이렇게 해야죠. 진짜? 네. 천 원짜리가 없어서 오백 원짜리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팔았다. 이야 소름 돼도 다 파네. 단단하다. 5만 9천 원. 5만 9천 원. 엄마 선물 뭐 사줄 거야? 엄마는 안 하니까 꽃 사줘야 해. 승재야 꽃은 금방 시들잖아 비싸. 아닐걸? 아닐걸? 그럼 승재랑 아빠랑 따로 선물 사가지고 엄마가 누구 거 선택하나 보자. 알았지? 아빠가 사는 거 아빠가 사는 거 고를 거 같은데. 내가 사는 게 나한테. 이런 색보다 이런 색이 더 무난해요. 네 많이 사세요. 모가 하나 사주세요. 예쁘게 포장해주세요. 재밀이야 엄마 비가 1년 안 돼. 네. 아빠랑 같이 샀어? 뭐야 엄마 모르면 돼? 네. 뭐가 어울릴까? 이게 어울릴까? 이게 어울릴까? 이게 어울릴까? 이게 어울릴까? 야. 야. 아이고. 그래요. 저동 코치 시들지 않고 좋아요. 아이고. 이게 이쁜데? 봐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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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